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겨울에는요 실내에서 운동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니까 자전거를 탄다거나 조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하는 운동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내에서 반복적인 운동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외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외 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운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이 13도에서 23도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요 너무 이른 아침 시간에 운동은 하지 마시고요 날씨가 풀렸거나 또는 우리 몸의 기온이 외부의 기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온이 요즘 낮 기온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정도까지가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고를 하시고 운동하면 건강관리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에서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한결같이 운동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박효원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혜원씨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10년 넘게 해오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15년 동안 운동을 생활화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이 생활이자 활력소라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단단할 것 같은 우람한 팔근육과 다리근육 올해 63세 류혜종씨입니다 나이가 어울리지 않는 몸매의 비결은 바로 마라톤 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류혜종씨의 특별한 하루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울산의 한 자동차 회사 이곳에서 30여 년을 근무해온 류혜종씨 자동차 부품을 지게차로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지는 올해로 20여 년째 맡은 바는 책임감 있게 끝내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가족과 또 회사 사람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는 시간은 오후 3시 작업복을 갈아입는데요 갈아입는 옷이 붉은색 반바지 운동복입니다 퇴근 복장이 좀 특이하신대요 회사를 나서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류혜종씨는 15년째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뛰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집이 지금 여기서 한 10km 됩니다 10km구나 출퇴근할지 항상 이렇게 운동복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집에까지 퇴근할지 한 시간 정도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땀을 흘리면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류혜종씨가 향한 곳은 태화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차량이 없어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뛰시네요 네 30분 정도를 뛰면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고 대단해 힘들죠 그럼요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뛰는 류혜종씨 이렇게 힘든 퇴근 방법을 왜 선택한 걸까요? 숨을 고른 뒤 류혜종씨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매일 속도는 달라지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뛰고 또 띕니다 나왔어 빨리 왔네 땀도 많이 흘리고 이제 되나 돼 맛있는 거 해나 맛있는 거 해나봤자 술 안주지? 뭐 술에 막걸려서 한잔 하는 거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 별거 있나 뭐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동안 잠시도 쉬지 않는 류혜종씨 63세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마라톤과 운동 때문입니다 아유 진짜 여느 청년 못지않은 운동량이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내 이명순씨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남편이 때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나와서 다 뭐 할 건데 이렇게 살이 알이 막 빵빵하네 아이고 대충 좀 이제 하시고 이제 좀 이제는 살 좀 더 쪘으면 좋겠어 이제는 빼는 게 아니라 너무 살이 빠지니까 주름이 너무 많잖아 나름대로 이제 몸 관리는 잘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좀 지나치게 하죠 어떨 때는 막 걸어갔으면 싶은데 뛰어가고 또 비가 와서 차를 타고 가라 했더니 또 새벽같이 내 시대 일어나서 가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인내심은 높이 사야 될 거 같아요 드디어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매일 뛰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먹을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전복도 좀 넣고 낙지도 좀 넣고 완전히 보양식입니다 류애종 씨는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위해 채소류와 닭고기를 많이 섭취하는데요 아내의 철저한 식단 관리도 류애종 씨의 건강 유지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국물 슬얼한 게 참 맛있게 끓였다 뛰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고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항상 먹고 야채도 많이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죠 알아주나 몰라도 식사를 마친 뒤 류애종 씨가 향한 곳은 신발장 남성용 운동화가 가득합니다 모두 류애종 씨의 운동화인데요 한 켤레 한 켤레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꺼내봅니다 네 보통 남성분들에 비해 운동화가 정말 많네요 운동화가 많으신데요 네 하루 왕복 20km씩 운동화를 신고 뛰다 보니 운동화의 바닥 부분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버리기에는 발등 부분이 멀쩡해 바닥 부분을 직접 수선해서 신기도 하죠 이 특습본드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신발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하면은 약간 쿠션에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뭐 크게 딸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방에 네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장식장으로 꽉 차 있는 한쪽 벽면 그 안에는 류애종씨가 참석한 마라톤 대회의 사진들과 상태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 대회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추억이 담긴 대회가 있는데요 가장 감명 깊은 게 이게 제 1회 부산 상호비치 울타라마라톤 100km 뛴 겁니다 이게 부산 요트 경기장에서 울산 진화 해설장 왕복하는데 내가 우리 외선주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완주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고 정말 일을 악몽으로 계속 대단하시네요 류애종씨가 마라톤을 시작한 건 15년 전 건강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 똥뚝였던 시절이 구실 3km 많았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살을 이렇게 빼고 나니까 참 이렇게 몸이 거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앞으로도 계속 내가 능력 있는 동안까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보 운동을 하자 오만 아이고 혼자 가셔 혼자 해놔 봐 한 번 좀 뛰어오자 류애종씨는 아내에게도 마라톤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나 같이 같이 내가 치울게 아내와 함께 마라톤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약해지니까 이제 좀 운동 보강시켜가지고 좀 완주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래 하려고 그래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결국 운동할 준비를 마치고 함께 집을 나서는 부부 집 인근의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다치지 않게 몸풀기 운동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래간만에 뛰려니 아내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나이에 마라톤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좀 걱정스럽죠 파이팅! 드디어 류애종씨 부부가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마라톤 초보인 아내의 속도에 맞춰 함께 뛰는 유애종씨 목표도 비교적 짧게 5km로 잡았습니다 아내 이명순씨에겐 마라톤 전문가인 남편이 큰 도움이 되겠죠 아이고 힘은 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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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다고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도 뭐 모처럼 나와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5km 완주할 것 같네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권유하긴 했지만 실천으로 옮긴 건 오랜만의 일.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달 뛰어가면서 이 사람 몸을 풀게 한 다음에 그래야만 이 심폐기능이 숨이 안 차지 처음서부터 무작정 막 뛰면 숨이 차지 나중에 중간에서 걸어가게 돼요. 비가 오는 주말 울산 대공원에서 연인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달리는 커플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혜종 씨 부부도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뛰기 전 심정은 어떠신가요? 5km 정도는 충분히 완주해서 파이팅을 하느라 믿고 있습니다.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상관없이 완주해서 같이 갔다 오는 게 목표를 하고 하는 거죠.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총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이 대회는 5km, 10km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유혜종 씨 부부는 5km 종목에 출전했는데요. 아내의 호흡과 실력에 맞춰 나란히 뛰는 유혜종 씨. 용기를 잃지 않게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비가 오는 악족관 속에도 완주의 성공. 아내의 영광스러운 완주 메달을 남편이 직접 목에 걸어줍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한번 더 뛸까?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완주를 목적으로 하지 기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찾고 또 봄날 비도 쭉쭉쭉 오는데 기분 좋은 오늘 달리기로 했습니다. 파이팅! 다음 날 퇴근 후 유혜종 씨는 또다시 운동복과 가방을 챙깁니다. 아이고 또 뛰러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아이고 또 뛰러 나가야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살 뿐이 안지는데 또 나가가지고 또 한번 땀 좀 흘리고 그래 또 들어와야지만 또 속이 시원하고 또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뛰러 나갑니다. 지금 이번엔 유혜종 씨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유혜종 씨가 찾은 곳은 울산시 북구의 한 산길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과 산길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뭐 연습 많이 했나? 아이고 연습 많이 회원님 한번 같이 하려고 갔다 합니까? 유혜종 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며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지구력을 키워야 뭐 하프든 풀이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평소에 10여 년을 함께 뛰어온 동반자들 대부분 마라톤을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혜종 씨는 최고입니다. 100킬로도 뛰는 사람인데요. 한때는 말띠찌개는 토요일날 풀코스 뛰고 일련날 풀코스 뛰고 풀코스를 막 녀석에 막 뛰는 사람인데요. 감사합니다. 한 달에 두 번은 모여서 일정한 코스를 달리는 사람들. 매일 출퇴근하며 달리는 유혜종 씨지만 이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는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이 순간이 유혜종 씨에게는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한 마라톤은 이제 유혜종 씨에겐 삶의 즐거움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라톤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365일 날마다 뛰는 유혜종 씨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나이에 한 번 놀랐고요. 나이에 못지 않게 좋은 몸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성근 씨보다 좋으시던데 좀 부끄럽네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니요. 저는 또 곁에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혜종 씨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막 뛰고 싶어지는데 같이 뛸 사람이 없네요. 아쉽네요. 유혜종 씨도 단마회라는 모임 때문에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고 15년 동안 꾸준히 뛸 수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이든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울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령도 배울 수 있고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혜종 씨처럼 즐겁게 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동호회나 지인들을 통해서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네. 마라톤은 빨리 가는 것보다는 고른 페이스로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떨 운동이든 이런 호흡으로 한다면 건강관리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가볍게라도 운동하시면서요. 건강한 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